1, 2, 3, 4, 5, 5, 6, 6, 7, 8, 9, 10.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작년 1년 동안 수업 호치를 하면서 다른 시선으로 야구를 보게 됐고 선수들의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보면서 많은 공무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구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캠프 준비, 시즌 준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정확한 목표 설정을 주문할 것이고 프레오 선수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계속해서 주문할 것입니다. 저희 팬들도 영원하신 우승이 목표이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든 시즌이었는데 2021 시즌에는 하루간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팬분들이 마지막 경기까지 선수들과 함께 엄청껏 응원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